망치를 들고 그 사람을 살해하고 싶다는 신고 내용이 있습니다. 50대 이상 추정되는 가족 및 차량 번호 요구하길 바랍니다. 411에서 청약대행 바랍니다. 신고 111입니다. 여보세요. 수소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요.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? 누가 다 뛰고 싶은데. 나 지금 망치고 들고 있는데. 위치 조회합니다. 신 3호경 다운 사절이 폭포천왕으로 이동하는. 그쪽만 내려가 보세요. GPS가 바뀌었습니다. 신 3호경 다운 사절이 폭포천왕으로 이동하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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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3호경 다운 사절이 폭포천왕으로 이동하는.